현대차 그룹이 하반기 임원 인사에서 현대차 기아구매본부장 이규석 부사장과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석양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각각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선임했습니다. 이규석 사장은 현대차 기아구매본부장 부사장에서 승진했으며 공급망 관리 구매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서강현 사장은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부사장에서 승진했고 현대차 재무전략 부문 최대 실적을 이끈 재무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래 핵심 전략 수립과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경영진을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